슈퍼님 아이가 저승은 숲속에 파이터밖에 없는데 만승 이거 한번 보자 아인가 슈퍼같은데 숲속에 파이터님 아이면 저는 승수가 없다 감사합니다 아이쿠 유니 아이쿠 안되면 본격적인 보컬을 받으면 좋겠다 결말 사이에 도움둘거다 тя semi 도움둘거다 아 딱 귀엽게 차래야 α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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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phone 와아 아아 아아 아 왜 안 나가냐? 대답! 대답! 빙고띠 빙고띠 와다다당당 엄청나고 흠 빙고띠 제 에잇 에잇 어 사냥이라니까 약간 사냥되긴 했어요 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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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안에요 어서와 아니 승나니 뜨다니 락키 락키 뭐가 흔들려요? 아 쩐다 어엏 어씨 말줄줄 몰랐다 아아아아아아아아 머리를 찍어버려 안 돼요? 맞다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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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にファイト 가위비 고! 핀이시! 오 예! 아이씨 통발 몇대 맞냐 아 나이씨 아이씨 럭키 일하면 안되는데 빠이 아이씨 럭키 아이씨 럭키 아이씨 럭키 아이씨 통발 아이씨 ollut 수고했습니다. 역시 아이디를 바꿔도 전적을 바꿀수 없죠 게임 Qué 여자친구 reflect 니하니 여자친구가 럭키콜로 해줘 오 니나도 패널있나? 일본 카든가 일본 카든가 그러다요 라운드 원 파이트 아이 맞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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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광을 쏘다아재에게 돌립니다